신 중심증 신 중심стве 신 중심ф BBB 신 중심aur 나의 말은 매우 알고 싶고 매우 행아계시으나 천하가 알지 못하"; 행할 줄 모른다 말에는 으뜸이 있고 이래도 으뜸이 있으니 오직 알이 없으므로 이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아는 이는 드물고 나를 본받는 이는 거의 드물이 이 때문에 성인은 천안이들이 입는 거친 갈포를 입지만 귀한 구슬을 가슴에 품는다 오어는 심이지하고 심이행이나 천하가 막능지하고 막능행이로다 언유종하고 사유군이나 부유무지일세 시위로 부라지라 지하자 희하고 치가자 귀의니 시위로 성인은 피갈해오기로다 시위로 성인은 피갈해오기로다 내 말은 이 노자 나의 말은 쉼 몹시 비지 알기가 쉬워요 또 쉼 몹시 이행 행하기가 쉬워요 당신이 생각할 때 그런데 천하 사람들이 막능지 막능행이요 능지 알 수 있고 능행 행할 수 있고 이게 아니거나 막이 들어가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네 알지도 못하고 그 행할 수도 없다고 해 참 이상하다 모든 것을 언유종하고 사유유군이에요 말에는 으뜸가는 글로 토막이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 그게 종교에요 그래서 말에는 으뜸이 있고 일에도 우두머리가 있어 어떤 일도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보면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게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 많고 그렇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중심이 되는 으뜸이 가는 것이 있는데 부유 무지일세 저 오직 무지 그거를 몰라 그렇게 무지해 알미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쉼 로 브라질아 이 때문에 나를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있든가 이런 것을 잘 본다면 그럼 제대로 알텐데 근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를 지금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지하자희하고 나를 아는 이는 드물고 나를 본받는 이는 또한 드물고 여기에서 지하자희 희 희 희 희는 바랄희자지만 이놈은 변화변에 있는 드물희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읽기가 쉬운데 치가 돼 그 다음에는 치 그 그 그래서 이것은 곱죽자의 그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곧이 아니고 법칙 삼는다고 하는 동사예요 법칙으로 삼는다 즉 모범으로 삼는 이 봉사 즉 봉사 법 이 이 법칙을 삼는다 나를 아는 이 드물고 나를 아는 이 드물고 나를 법칙 삼는 이 드물어 이 이 귀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귀하다라고 하는 건 드물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아 요번에 그 어떻게 계롱산에 갔다가 정말 그 질귀한 산삼을 발견했어 말하자면 이런 경우 그런 일이라는 건 늘 있는 게 아니라 예 참 등 이래서 그래서 이 경우도 귀는 희나 비슷한 우리가 희귀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도움됩니다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피가 를 성인은 그렇게 그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어요 피가 피가 가장 그 하찮 거친 그 갈옷을 입고 그러나 그렇게 외형은 형편없지만 그나 옥을 품 이 이 그 보배를 해 품을 냈잖아 네 자 그 다음 일 뭐 보실까요 성인은 성인은 이 고독을 노래한 장이네요 거짓 도인 노래할 영상이 떠오릅니다 이 형편 해 그 편 좋아할지 말하면 이게 점점 모으는 게 숲이 뭐라 하면 빨 받는 게 나오라고 받을 때 나오라고 하긴 그죠 그치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그냥 방음장으로 넘어가라고 형편은 여러 장면 도구들이 잘 갖춰졌고 도구도 훌륭했어 뭐여 뛰어난 연출가는 무어라도 소환자고 그럼 니가 연출이야 난 못해 여긴 안 돼 붙인 옷이란 소품 하나밖에 없어 마음을 품은 구슬이사 도움이 안 돼 눈에 안 보이잖아 디디온은 화면이 죽여져야지 거친 옷 걸친 밀문이 초상 스틸 한 장이 고작이야 내 말은 너무나 알기 쉽고 쉽게 행하기도 쉽잖아 이 장은 연출이 안 되니 다음 장으로 넘겨라 근데 왜 알아듣지 못하고 행할 줄도 몰라 말컨일컨 번뻑에 있는 별걸이가 있는 베뎌 걸무르니 답답해 그러니 날 모른다고 하는 거지 뭣이라 나를 알아준다고 존경한다고 미안 니 딸이 긁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를 아는 니는 드물어야 봄반은 니는 더더욱 거의 드물고 전에도 너처럼 말한 녀석들을 새벽경이 어쩌고 하는 차로 이마 백대는 치웠는데 녀석들이 돌아서서 내동한 말이죠 10년 전 옷 여전 입고 있네 내내 장단이 왜 장단이라니까 가슴에 천하를 품었으면 못할 겨 대상에 들어 앉았으면 못할 겨 웃음 하나라도 내게 하면 돼 내가 는 녀석들이라면 그런 말 하겄나 나 내가 뒤돌아서 빙긋 웃을 것 아 백공이 공대에게 묻기를 사람들은 미언을 할 수 있소일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자마자 백공이 다시 묻기를 만약 돌을 물속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소일까 하니 공자는 대답했다 5월에 수영을 잘하는 자가 그 돌을 주울 것이오 만약 물을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겠소일까 치수와 민수유를 친 것을 여관은 맛으로 알아내어 그렇다면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 미언을 할 수 없지 않으소일까 어찌 불구하고 하겠소 말의 의미를 누구 아는가 대체로 말을 하는 자는 말도 없어 말하지 않는 것이오 고기를 다투는 자는 물에 젖고 진심을 잡는 자는 띠마 이를 뒤개서가 아니오 그러므로 쾌상의 원어란 말을 떠는 것이고 최고의 행위란 누유인 것이오 얕은 지혜로 다투는 것은 천박한 행위여 그러나 백공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낙실에서 피살되었다 그러므로 느다는 말에는 으뜸이 있고 일에도 으뜸이 있다고 하였다 아는 것이 없으므로 자신을 성찰할 줄 몰랐던 것이니 백공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미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요 수습객기처럼 쓰였는데 이거는 그 노자 14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시지 시지 불견을 명할 이라하고 청지 불문을 명할 이라하며 박지 부득을 명할 미라하니 그러죠 미 박지부득 우리가 작지만 그러나 부득 어찌고 못해 작긴 잡았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어찌고 못한거 그것을 미라한다 그래서 자삼장은 불가치리라 고로호니 이라는거 그게 노자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희미 그래서 이 그 어떤 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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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